음악 살구나무에 올라간 금년은 무서운 김에 팔 위에 얼굴을 얹고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방 안에는 등불이 켜지지 않았고 나무에 오르자 월식이 시작된 까닭에 그 아래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 비록 낮기는 하여도 굵고 가는 한 쌍의 목소리가 남녀의 목소리임에는 틀림없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서울집의 것이라고 하고 남자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 금년은 무서움도 잊어버리고 솟아오르는 호기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둠 속을 노리기는 하나 워낙 어두운 데다가 땀은 잎이 우거져서 좀 채 풍간하기 어려웠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효석 작가님의 단편소설 개살구입니다. 이효석 작가님은 독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이십니다. 아름다운 문장과 시적인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특히 살구나무를 배경으로 하는 서정적인 묘사는 소설을 다 읽고 났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단편소설의 아름다움을 다 갖춘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개살구 이효석 서울집을 항영 살구나무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집 뒤에 아름드리 살구나무가 서 있는 까닭인데 5대 선조부터 내려온다는 그 인연 있는 고목을 건사할 겸 지은 집이연만 결과로 보면 대대로 내려오는 무준한 그 살구나무가 도리어 그 아래의 집을 아늑하게 막아주고 쌓아주는 셈이 되었다. 동네에서 제일 먼저 꽃피는 것도 그 살구나무여서 한참 제철이면 찬란한 꽃송이와 향기 속에 온통 집은 묻혀 무르녹은 꿈을 쌓아주는 듯도 하지만 잎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집은 더 한층 그 속에 묻혀버려서 밖에서는 도저히 집안을 엿볼 수 없는 형세가 되었다. 살구나무집이라도 결국은 하늘 아래 집이니 그 속에 살림살이가 있을 것은 다 같은 이치이나 그 살림살이가 어떠한 것이며 그 속에서는 허구한 날 무엇이 일어나는지 엣따로 떨어진 그 집안의 소식이며 호젓한 나무 아래 사정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나무 속에 감춰져서 하늘의 별조차도 나무 아래 지붕은 고사하고 나무를 뚫고 속 사정을 엿볼 수는 없었다. 푸른 열매가 익어갈 때 참 살구 아닌 그 개살구의 양은 보기만 하여도 어금니에 군물이 돌았다. 집안의 살림살이도 별수 없이 어금니에 군물 도는 그 개살구에 마실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살구를 훔치러 사람들은 집 뒤를 기웃거리기가 일수였다. 도시 함석집이라고는 면내에서는 면소와 주제소 조합과 학교 그러고는 서울집이어서 사치하기로는 기와집 이상으로 보였다. 장거리와 뒷말과의 사이의 넓은 터전은 거의 다 김용태의 것이어서 그 한복판에다 첩의 집을 세웠다 한들 관계할 바 아니라 푸른 돈 가운데에 따로 오뚝 서 있는 까닭에 햇볕 함석 지붕의 그 한 채가 유독 눈에 띄고 마음을 끌었다. 오대산에 체벌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박달나무의 시세가 한참 좋은 때에는 산에서 뵌 나무토막을 실은 우찾바리가 뒤를 이어 대관령을 넘었다. 강릉 주문진 항구에 부려만 놓으면 몇 척이든지 기선의 식구는 철로공사가 있다는 이웃 항구로 실어 나르곤 하였다. 오대산 속에 산줄기나 가지고 있던 형태는 버리는 것인 줄만 알았던 아름드리 박달나무 덕택에 순시의 돈벼락을 빻게 되었다. 논섬직이나 더 느리게 된 것은 그 판이었고 살구나무집을 세운 것도 그때였다. 학교에 돈 빼기나 기부하여 항무위원의 이름을 가졌고 조합의 신용을 얻어 아들 재수를 조합의 서기로 취직시킨 것도 물론 그 무렵이었다. 흰 햇벽의 집이 야청으로서 밖에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동네 사람들은 그 깎은 듯이 아담한 집 격식에 눈을 굴렸다. 뜰 안에 라디오의 안테나가 들어서고 유성기의 노랫소리가 밤낮으로 흘러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혀를 말았다. 박달나무가 가져온 개화의 떡지기에 사람들은 온통 혼을 뽑혔던 것이다. 뒷마을 기아집 큰 대과 앞마을 살구나무집 작은 대과의 사이를 한가하게 어슬렁어슬렁 거니는 형태의 양을 사람들은 전과는 다른 것으로 고쳐보기 시작하였다. 꿈속 같은 호사스런 그 속에서도 가끔 변이 생겨 서울집은 두 번째 댁이었다. 첫 댁은 집이 서기가 바쁘게 강릉서 데려온 지 해를 못 넘어 달밤에 도망을 쳐버렸다. 동으로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까지는 80리의 길이었다. 아침에 그런 줄을 알고 뒤를 쫓은 데야 헛일이었으며 강릉에 친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뜬 사람이었던 까닭에 찾을 길이 막막하였다. 다른 사내가 있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여 형태는 영동을 단념해버리고 이번에는 앞대를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호 서울까지는 문제의 전제를 넘고 원주 여주를 지나 500리의 길이었다. 이틀 동안이나 자동차에 흔들려서 첫 서울의 길을 밟은 지 거의 달포만의 꽃 같은 색실을 데리고 첩첩한 산을 넘어 돌아왔다. 뜸을 같이 허여멀쑥한 자그마하고 야물어진 서울 색실을 앞대물을 먹으면 인물조차 그렇거니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동차에서 내리는 그를 울레줄레 둘러쌌다. 하기는 그만한 인물이 서울에까지 차려지게 되기까지의 상당한 물제 희생이 있었으니 형태는 그 번 길에 속살이 버동의 일곱마지기를 팔아버렸던 것이다. 들고 나게 된 한 가오를 살려주고 그 값으로 옛딸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소문이었다. 장안에서도 일색이었다는 서울집이 시골 와서 절색임은 물론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여자라는 것을 처음 보는 것과도 같이 탄복하고 수군들거렸다. 첫 번 강릉집의 경우도 있고 하여 형태는 단속이 무서웠다. 별수 없이 새장에 갇힌 새의 신세였다. 형태는 집안재미의 마음을 잡고는 즐겨하는 투전판에도 섞이는 법 없이 육중한 몸을 유들유들하게 서울집에 박혀있는 날이 빤았다. 검은 판장으로 둘러친 울과 우거진 살구나무와는 굳은 성벽이어서 안에서도 짐작할 수 없으려니와 밖에서 엿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단속이 심하면 심할수록 갇혀있는 사람의 마음은 한층 허랑하게 밖으로 따라서 강릉집이 첨넘의 읍을 그리워하듯이 서울집 또한 영첩한 산을 넘어 앞대를 그리워하는 심정은 일반이었다. 집에 든지 탈포도 체못되어서 하룻밤은 벼랑간에 헛소동이 일어났다. 서울집이 집안에 없음을 깨닫고 형태가 황겁결의 도망이라고 애쳤던 까닭에 이웃사람들은 호기심도 속고하여 일제히 퍼져 도망간 서울집을 찾으러 들었다. 마침 금은 밤이어서 마을은 먹을 뿐인 듯이 어두운데 각기 초롱에 불들을 켜가지고 웬만한 곳은 샅샅이 헤매었다. 어두운 속 군데군데에서 초롱불이 반딧불같이 움직이며 두런두런 말소리가 흘러왔다. 애줄 신장로를 동과 서로 면마장씩 훑어보고는 닥치는 대로 마을 안을 온통 뒤졌다. 뒷마을서부터 차례차례로 산기습 수수밭 과수원을 들치고 앞으로 나와 선앙숲에서는 누름나무와 느티나무에 테두리를 샅샅이 살피고 거리를 사이로 아래위를 훑어보고는 냇가의 숲속과 물방앗간을 뒤졌으나 종시 서울집의 자태는 보이지 않았다. 설레는 마음에 앞장을 서서 희줄거리던 형태는 황김에 초롱을 던지고는 말도 없이 발을 돌렸다.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입맛을 다시면서 풀린 맥에 초롱을 내져으며 자연걸음이 느려 들여졌다. 아무래도 서쪽으로 길을 들었을 것이 확실하니 날이 밝으면 강릉서 오는 자동차로 뒤를 쫓는 것이 상수라고 공론들이었다. 강릉집 때 혼이 난 형태는 실망이 커서 그렇게라도 할 배짱으로 한시가 초조하였다. 담배들을 피우면서 웅얼웅어 짓거리며 돌밭을 지나 물가에 이르렀을 때 앞을 섰던 형태가 불시에 주춤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을 노렸다. 한 사람이 초롱불을 앞으로 확 때밀었을 때 물속에서는 철버덩 소리가 나며 시어연 고래가 한 마리 급스럽게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유남스럽게 희고 퍼들퍼들한 몸뚱어리였다. 의회의 곳에서 그날 밤 사냥에 성공하고 마을길을 더듬어올 때 모두들 웃음의 허리를 꺾을 지경이었다. 도망했다고만 법석을 한 서울집은 좀 채 나오기 어려운 기회를 타서 혼자 시내가에 복무를 나왔던 것이다. 벌써 1년 전에 일이었으나 그 일이 쓴으로 형태는 서울집의 심중에 적이 안심되어 덮어놓고 의심하지는 않게 되었다. 집안 사람들의 출입도 찾지 못한 집안은 언제든지 고요하고 강감하여서 그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며 변이 생기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푸른 살구가 맺혀 그것이 누렇게 익어갈 때면 마을 사람들은 드레들에 달린 누런 개살구를 바라보고 모르는 겨에 어금니에 군물을 돌리곤 할 뿐이었다. 드레에 보리가 있고 살구도 누런 빛을 더하여 갔다. 달무리가 있으니 듣날 아침 뒷마을 샘물터는 온통 발끈 뒤집혔다. 당초에 말을 낸 것은 맨 처음 물 잃어온 금녀였고 그의 말을 들은 것이 다음에 온 제천이었다. 제천이는 이어온 춘실례에게 그것을 기띔하고 춘실례는 괴사 옥분에게 전하고 옥분은 히덕거리며 방아집 새댁에게 있는대로 털어버렸다. 간밤의 변사는 순식간에 입에서 입으로 온통 번설되고야 말았다. 뒤를 이어 모여든 한 패는 물을 길어가지고는 냉큼 갈 줄을 모르고 물동이를 차례차례로 샘전에 놓은 채 어느 때까지나 눈길을 흘끙거리며 뒤숭숭하게 수근거렸다. 한 번 발문이 터지면 좀 채 수습하기 어려워서 있는 말 없는 말 주워섬기는 동안에 아침 시중이 늦어지는 줄도 모르고 행설 수설이었다. 새침대기이던 방아집 새댁도 제법 말주머니여서 뒤에 오는 촉들을 붙들고는 꽁무니가 무섭게 어느 때까지나 말질이었다. 세상에 그런 법도 있을까 집안이 언제나 감감하기에 수상하다고는 노렸으나 하필 김석이일 줄야 니 알았을 거 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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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그럴 수가 있나 무서워라 두 동이째 뿔을 잃어온 금녀는 아직도 우물터가 와글와글 뒤끓는 것을 보고 벼랑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말을 낸 경소를 뉘우쳤으나 그러나 한 번 낸 말을 다시 입안으로 걷어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청을 받는 대로 간밤의 변을 몇 번이고 간에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었다. 되풀이하는 동안에 하긴 마음은 대담하여 가고 허랑하여 졌다. 아마도 무엇에 흘렸던 게지 아무리 달이 밝기로 서니 아닌 발에 살구 생각은 왜 나겠수 살구 도둑간 것이 끔찍한 것을 보게 된 시촌이 금녀가 하필 그 밤에 살구나무집 살구를 노린 것은 형태가 마침 며칠 전에 음내로 면장 운동을 떠난 눈치를 알아챈 까닭이었다. 개구준 그가 출타한 이상 집을 엿보기 쯤은 어려운 노릇이 아니었다. 돈길을 살며시 숨어들어 살구나무에 기어올라 우거진 가지 속에 몸을 감추기는 여반장 이었으나 교교하게 밟던 보름달이 곰교롭게도 별안간 흐려지면서 누리가 금시에 캄캄하여 간 것은 마치 무슨 조화나 붙은 것 같았다. 알고보니 그날 밤이 월식이어서 그때 마침 온통 어두워진 하늘에서는 검은개가 붉은달을 집어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중이었다. 모든 것이 물속에 빠진 듯하나 고요하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듯한 박쥐의 때가 파닥파닥 날아들고 뒷산의 부엉이 소리가 다른 때보다 한층 언짢게 들렸다. 멀리서 달을 보고 짖는 개의 소리가 마디마디 자지러지게 흘러왔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나뭇잎 속에서 금녀는 불길한 생각에 몸서리를 치면서 살구 생각도 없어지고 나뭇가지를 바싹 붙들었다. 변이라도 일어날 듯한 흉한 밤이었다. 하늘의 개는 붉은달을 입에 넣고 개웠다 물었다 하다가 드디어 온전히 삼켜버리고야 말았다. 천지는 그대로 몽탕 땅 속에 묻혀버린 듯이 새카맣고 답답하여졌다. 부엉이 울음도 개 짖는 소리도 어느 결엔지 그쳐진 캄캄한 속에서 금녀는 무서운 김에 팔 위에 얼굴을 얹고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눈을 감으면 한결 귀가 밝아져서 어느 맘때는 되었는지 이슥한 속에서 문득 웅얼웅얼하는 사람의 속삭임이 들렸다. 정신이 기로만 쏠릴수록 말소리도 차차 확실해져서 바로 살구나무 아래편 뒤안 평상위에서 들려오는 것인 줄을 알았다. 방 안에는 등불이 켜지지 않았고 나무에 오르자 월식이 시작된 까닭에 당초부터 그 아래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비록 낫기는 하여도 굵고 가는 한 쌍의 목소리가 남녀의 목소리임에는 틀림없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서울집의 것이라고 하고 남자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 부엉일 하는 점순이에는 남자의 출입이라고는 큰댁 식구들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형편에 아닌 밤의 서울집과 수근거리는 사내는 누구일까 하고 금녀는 무서움도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솟아오르는 호기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둠 속을 노리기는 하나 워낙 어두운 데다가 나뭇잎이 우거져서 촘채 분간하기 어려웠다. 무시무시 하면서도 한편 온몸이 근실근실하여 침을 삼키면서 달이 밝아지기를 조릿조릿 기다렸다. 이윽고 하늘 개는 먹었던 달덩이를 옳게 사기지 못하고 불덩이째로 왈칵 개어버리고 야발았다. 움켰던 구름이 헤어지고 맑은 하늘이 그 사이로 속기 시작하자 달았던 풀덩어리도 어느결인지 온전한 보름달로 변하여 갔다. 하늘의 변화를 우러러보던 금녀는 어느결인지 환히 드러난 잿골에 놀라 움츠러들며 나무 아래를 날색해 나뭇잎 사이로 굽어보다가 별안간 기급을 핥듯이 외면하여 버렸다. 수풀 속에서 뱀을 만났을 때 거동이었다. 뒤안에 내놓은 평상위에 배만인 남녀의 요염한 꼴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전여인 금녀로서는 처음 보는 보아서는 안 될 숨은 광경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남녀가 서울집과 조합의 김석이 제수란 것이다. 서울집의 소문은 이렇쿵 저렇쿵 기왕부터 있기는 있어서 이제는 벌써 등하 불명으로 모르는 부처님은 남편 형태뿐이라는 소문은 소문이었으나 사내가 재수일 줄이야 그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바이며 그러기 때문에 금녀의 놀람은 컸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다시 한번 무시무시 아래를 훔쳐보았으나 속일 수 없는 밝은 달은 사정이 없었다. 금녀는 그것을 발견한 자기 자신이 큰 재나 진 것도 같아서 몸서리를 치면서 아비아들의 기관인연을 무섭게 여겼다. 그들 둘이 아는 애에는 하늘과 땅만이 알 남녀의 소기를 귀신 아닌 금녀가 엿볼 줄이야 어찌 짐작인들 하였으랴 하기는 그래도 달을 두려워 함인지 디안이 훤히 밝아지자 남녀는 평상에서 내려와서 방 안으로 급스럽게 들어가는 것이었으나 어지러운 그 뒷골들을 바라볼 때 금녀는 다시 새삼스럽게 무서워지며 하늘이 벼락을 내린다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하고 머리꼴이 선득하여져서 살구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부리나케 나무를 미끄러져 내려왔다. 논길을 빠져 집까지는 거의 단숨에 달렸다. 밤이 맞도록 잠 한숨 못 이루고 곳이란 곳이란 컴컴한 벽을 바라볼 뿐 하늘과 땅만이 아는 소기를 알았다는 두려움이 한결같이 가슴속에 불결쳤다. 그러나 시원한 아침을 맞아 샘물터에서 동물을 만났을 때에는 움켰던 마음도 적이 누그러져 허랑하게 그만 입을 열게 되었다. 하기는 그 끔찍한 개변은 차라리 같이 알고 있는 것이 소편한 노릇이지 혼자 가슴속에 담아두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다. 그날은 샘터도 별스러이 소란하여서 아침물이 지내고는 조금 삐음하더니 낮쯤에서 또 한바탕 들 끓고야 말았다. 꽤 먼 마을 한 끝에서까지 길어가는 샘이므로 모이는 인물들도 허다한 속에 대개 아첨인물이 한두 사람씩은 끼어 있었다. 사내가 그런가 계집이 그런고 하긴 그런 일에 옳고 그런 편이 있겠소만 터가 글렀어. 강릉집 때에도 어디 온전히 끝장이 났수? 오대를 내려온다는 그놈의 살구나무가 번번이 이를 치거든? 이렇게 수근거리는 패도 있었다. 핏줄에서 난 도둑이니 누구를 하나겠소만 면장 운동인가 무언가를 떠난 것이 불찰이지 버젓이 앉아있는 체면장을 떼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앉으려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수? 박달나무 덕에 돈 벌고 땅 샀으면 그만이지 면장은 해 무엇 한단 말여? 과한 욕심낸 재로 하면야 싸지 군수하고 단짝이라나 이번 길에도 꿀한 초롱과 버섯말이나 가지고 간 모양인데 시 군수가 갈린다는 소문이니까 갈리기 전에 한몫 얻으려고 바싹 붙은 모양이야 아비보다는 자식이 못나고 불축한 탓이 아니요? 장가든지 불과 몇 달에 아내를 두드려 쫓더니 그 짓이란 말이야 춘천 가서 우타교를 7년 만에 마친 누인이니 제 구시를 할 수야 있겠소? 조합석이도 아비 덕에 간신히 얻어 한 것이 아니요? 자식과 원수된 것을 알면 형태는 대체 어떻게 할꼬? 샘물 둔지에는 돌배나무 한 포기가 서 있었다 돌팔매를 던져 풋배를 와르르 떨어서는 뜻없이 샘물 속에 집어던지면서 번설들이었다 이 자리에서만 말이지 까딱 더 번설들 맙시다 형태기 들어갔던 큰일 날 테니 민망한 끝에 발설을 한 것이 춘실래였다 그러나 저녁때도 되기 전에 또 점순에게 그것을 기띔한 것도 춘실래였다 서울지 부엌대기로 있는 점순은 전날 밤을 집에서 지내고 아침에 일찍이 나가 진종일 집에서만 일을 한 까닭에 그 개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다시 집으로 갔다가 저녁참을 대고 나올 때 수수반 모퉁이에서 춘실래를 만나 들으니 초문이었다 제수는 전에 그에게도 한 번 불축한 눈치를 보인 일이 있어서 그의 버릇은 웬만큼 짐작은 하는 터였으나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집을 극진히 여기는 점순은 그의 변이 번설되는 것을 민망이는 여겼으나 변이 변인 만큼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그 걸음으로 다시 집에 들어가 남편 만손에게 전하고 떼친 걸음의 거리로 나가 가게 보는 태인에게도 살며시 떼어주었다 태인과는 만손 몰래 정을 두고 지내는 사이였다 태인은 가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씩 짓거리게 되고 만손은 그날 저녁 형태 내 큰 사랑에 마을 가서 모이는 농군들에게 말을 펴놓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소문은 하루 동안에 재빠르게도 마을 안에 쫙 퍼지게 되었다 이제는 벌써 당사자 두 사람과 출타한 형태만이 몰랐지 마을 사람은 모두 형태 큰댁까지도 사랑농군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다 큰댁은 놀라기는 무척 놀랐으나 제 자식의 처신 머리가 놓여온 것보다도 서울집에 빗나간 행동이 더 고소하게 생각되었다 염라 대왕에게 서울집 속히 데려가기를 밤낮으로 비는 큰댁은 남편이 돌아와 어떻게 이 일을 조차할까에 모든 생각이 쏠리는 까닭이었다 그날 밤은 열여샛 날 밤이어서 감방같이 월식도 없고 조금 늦게는 떴으나 달이 밝았다 샘터축들은 공연이 마음이 들떠서 달밤을 잠자코 지내기 어려운 속내 옥부는 드디어 실무죽한 금녀를 충동하여 끌어내고야 말았다 하룻밤도 살구나물을 엿보자는 것이었다 옥부는 금녀보다도 바라지고 앙돌아져서 금녀가 모르는 세상을 벌써 재빠르게 엿본 띄었다 오대산에서 강릉으로 우차를 몰아 제목을 실어나르는 박도령과는 달의 불과 몇 번밖에는 만날 수가 없어서 그가 장날 장거리까지 내려오거나 그렇지 못하면 옥부니 운마을 월정거리까지 출가전에 눈을 훔쳐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때에는 대개 밭에 일하러 간다고 타라고 근오리끼를 걸어올라가 월정사에서 나오는 길과 신장로에 합하는 곳에서 박도령을 기다렸다가 조이반머리나 개울가에 가서 묵은 해포를 이야기하곤 하였다 나중에 어떻게 되리라는 계책도 서지 못한 채 다만 박도령의 임금만을 믿고 늘 두근거리는 마음에 위험한 눈을 훔치곤 하였다 한 이태에 더 모아서 돈 빼기나 보이거든 강릉에 가서 살자고 번번이 언약을 하고 우차를 볼고 대관령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가는 뒷모양을 바라볼 때 번번이 가슴이 찌르르 하였다 거듭 만나는 동안에 남녀의 정이라는 것을 포옥 안 옥부는 금녀와는 달라서 남녀의 세상에 유달리 마음이 쏠렸다 금녀와 둘이 뒷마을을 나와 밖길을 들어갔을 때 달은 한창 밝아서 옥수수수염과 피마주 대궁이 새빨갛게 달빛에 어리었다 논뚝에서 기다리고 있는 점순을 만나 한패가 되어서 지름길을 들어서 살금살금 살구나무깨로 향하였다 사특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인집 동정을 살펴서 잘 알고 있음이 불이 우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 같아서 점순은 저녁 시중이 끝나자 약조하였던 금녀들을 기다리러 논뚝에 나와 앉았던 것이다 말 없는 나무는 간밤이나 그 밤이나 같은 태도 같은 표정이었다 금녀는 같은 나무에 두 번 오르기 마음이 허락지 않아 혼자 나무 아래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점순과 옥분을 올려보냈다 집에서는 유성기 소리가 실세없이 들리더니 판이 끝나도 정신없이 버려두어 판 갈리는 소리가 어느 때까지나 스르렉 스르렉 들렸다 나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집안의 모양은 그 속에서 일할 때의 모양과는 퍽 달라서 점수는 모든 것을 신기한 것으로 굽어보았다 평상우에 유성기를 내놓고 금녀의 말과 틀림없이 서울집과 재수 단둘이 앉아 달 밝은 밤이라 월식의 개변은 없으나 정답게 수근거리고 있는 것도 신기하였으나 열어져 친문으로 들여다보이는 방안의 광경도 그 속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조촐하고 호화롭게만 보였다 불어온 불어온 광경을 정신없이 내려다보는 동안에 점수는 이상하게도 다른 생각은 다 젖혀놓고 서울집 인물에 비겨 재수의 임금은 보잘것 없고 그러므로 서울집을 훔친 재수는 호박을 딴 셈이오 서울집으로서는 아깝다는 그 자리에 당차는 생각이 불현듯이 속기 시작하였다 언제인지 한 번은 경대위의 금반지를 훔친 일이 있어서 즉시로 발각되어 호되게 야단을 듣고 집을 쫓겨난 일이 있었으나 그런 변을 당하여도 점수는 서울집을 미워는커녕 더욱 어렵게 여기고 높이고 있었다 사내가 그에게 반하듯이 점순도 그에게 반한 셈이었다 여자로 태어나 마을의 무산해들이 탐내는 그의 곁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기에 한 번 쫓겨나면서도 구구이 비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간 것이었다 삼신할머니가 구석구석 잔손질을 해서 묘하게 꾸며 세상에 보낸 것이 바로 서울집이라고 점수는 생각하였다 손발이 동자같이 작고 살결이 물에 씻긴 차돌같이 휘었다 콧날이 봉구시 솟은 아래로 작은 잎을 열면 새하얀 잇줄이 구슬을 머금은 것 같이 은은히 빛났다 점순이가 아무리 틈틈이 경대 속에 분을 훔쳐 발라도 그의 살결을 본받을 수는 없었다 검은 살결과 겉실 겉실한 체대와 큰 수족을 늘 보이는 것이건만 그에게 보이기가 언제나 부끄러웠다 열두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의 몸맵시를 따를 수 없을 것 같았다 뒤 안에 물통을 들여다놓고 그 속에서 목물을 할 때 그 희멀건 등줄기를 밀어주노라면 점순은 그 봄뚱어리를 그대로 덥석 안아보고 싶은 충동이 속곤하였다 여름 한때 새끼손가락 손톱에 봉숭아 불이나 들이게 되면 뇌 같은 손가락 끝에 붉은 꽈리아를 띄운 것도 같아서 말할 수 없이 귀여운 감동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그 서울집이 제수 따위의 손 안에서 허름하게 돌고 있음을 내려다 푸노라니 점수는 아까운 생각만 들었다 즉시로 뛰어내려가 그 자리를 희저어놓고도 싶었다 어느 때까지나 그대로 버려두기 부당한 속히 한바탕 북세를 일으켜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속기 시작하였다 그대로 살면서 덮어만 둔다면 어느 때까지나 애매한 형태에게까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한대였다 제수에게 대한 셈이 아니라 참으로 서울집에 대한 셈이었다 그러나 점순이 그렇게 오래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간밤 이상의 개변이 금시에 눈알의 장면 위에 일어난 것이다 세상에는 기묘한 일이 간단히 생기는 까닭인지 혹은 그 불축한 장면을 오래도록 허락하지 않으려는 뜻인지 참으로 뜻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라도 되지 않으면 형태에게 그 숨은 곡절은 알릴 길이 없었던 탓일까 읍내에 갔던 형태가 벼랑간 나타난 것이다 집을 떠난 지 여러 날 되기는 하나 하필 그 밤에 돌아오게 된 것은 귀신이 알린 탓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하기는 어느 날 어느 때 그 자리에 당장 돌아오는지는 모르면서 유유하게 정을 통하고 있는 남녀가 어리석은지도 모른다 정에 빠진 남녀는 어리석어지는 법일까 닿다가 방문해서 불쑥 솟아 디안텐마루에 나선 것이 형태임을 알았을 때 옥부는 기급을 하고 점순에게로 몸을 쏠렸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살구가 후두구두 떨어졌으나 나무위로 주위를 보내기에는 디안의 형세는 너무도 급박하였다 평상 후에 서로 기대 앉았던 남녀는 화다닥 자세를 바로잡으면서 물결같이 갈라졌다 그 황급한 거동 앞에 막아선 형태의 육중한 몸은 마치 꿈속의 무서운 가위 같아서 그 가위에 눌린 것이 별수 없이 두 사람의 꼴이었다 움츠러들었을 뿐 잭 소리도 없는 데다가 형태 또한 바위같이 잠자코만 서서 한참 동안 자리는 고요할 뿐이었다 검은 구름을 첩첩이 품은 채 천둥을 기다리는 무서운 순간이었다 대체 누구냐 지나쳐 상기된 판의 형태는 말조차 어리석었다 하기는 재수가 아들임을 일순간 잊어버렸던지도 모른다 무엇들을 하고 있어 육중한 체대가 움직였을 때 서울집은 허둥지둥 평상에서 내려와 신을 신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텐마루 앞에 이르렀을 때 말도 없이 형태의 손에 머리 쪽을 지었다 새 발에 피었다 한 번 거세게 희낙는 바람에 보잘것 없이 풀싹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형태의 손찌검을 아는 점수는 아찔하며 그 자리로 귀를 눌리고 말았다 그 밤으로 무슨 변이 일어날지를 헤아릴 수 없는 판에 나무에서 유효하게 주인집 변사를 내려다보기가 무서웠다 한시가 바쁘게 옥분을 붙들어 먼저 내려다보내고 뒤이어 미끄러져라 하고 급스럽게 나무를 타고 내려섰다 뒤 안에서는 주고받는 말소리가 차차 똑똑해지고 금시에 큰 북새가 시작될 눈치였다 간밤의 변개보다는 확실히 더 놀라운 변고에 혼을 뽑힌 셋은 웬일인지 그 밤의 책임이 자기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다 볼 염도 못하고 꼭무니가 빠져라 눈길을 뛰어 나갔다 이튿날 아침 소문은 도리어 뒷마을에서부터 났다 새벽 밤에서 점순이 서울집으로 일을 하러 집을 나왔을 때 길거리에서 춘실례에게 간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제수는 당장에서 물풀의 나뭇가지로 물매를 얻어맞아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 까물어쳐 쓰러진 것을 농군이 업어다가 뒷마을집에 갖다 눕힌 채 아침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신이 부풀어올라서 모습까지 변한 것을 큰댁은 걱정하여 울며 불며 일변약을 지어다가 다린다 부닥거리 준비를 한다 집안은 야단이라는 것이었다 궁금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에 점수는 불이 나게 앞마을로 뛰어나가 다친 채로의 서울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빈듯이 고요하였다 겁이 덜컥 나서 마루에 뛰어올라 의거리 노인 방문을 열었을 때 예료대로 놀라운 꼴이었다 이불을 쓰고 누운 서울집을 벌써 운명이나 하지 않았나 하고 급히 이불을 벗겼을 때 살아있는 증거로 눈을 뜨기는 하였으나 입에는 수건으로 자갈을 베었고 볼에는 불에 대인 흔적이 끔찍하였다 몸을 움찔움찔은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굵은 바로 수족이 얼거메인 까닭이었다 발을 풀고 자갈을 빼었을 때 서울집은 소생한 듯이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흩어진 머리와 상기된 눈과 어지러운 자태가 중병이나 치르고 일어난 병자 모양이었다 이지러져 변모된 얼굴을 볼 때 점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쟤를 지었기로 써니 이럴 법이 있나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 이를 부드득 까는 서울집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어리었다 구슬 같던 그 고운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살뜰하던 모습은 찾을 수도 없었다 사지를 결박하고 입을 틀어막고 인두로 얼굴과 다리를 지지내나 그려 아무리 시골놈이 럭소니 그런 악착 같은 것은 본 적이 있나 제나 내나 사람은 매일반 마음은 다 각각이지 인두를 달근데야 사람의 마음이야 어찌 휘일 수 있겠나 이런 투매에 초부터 자청하고 올 사람이 누군가 산설구 물설구 인정조차 다른데 게다가 허구헌 날 아내만 갇혀 한 걸음 길 밖에도 못 나가게 하니 전중이 생활인들 개서 더할까 피가 진 사람으로서 어찌 고향인들 안 그립고 사람인들 안 아쉽겠나 갇힌 새도 하늘을 그리워하려니 내가 그런지 놈이 악한지 니 알려만 내 이 봉변을 당하고 가만 있을 줄 아나 당장 주재소에 가 고소를 하고 징역을 시키고야 말겠네 그날이 나도 이곳을 벗는 날이야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퉁하고 입술을 꼬으니 이슬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솟아 상한 두 볼 위로 흘러내렸다 점순도 덩달아 눈물이 솟으며 무도한 형태의 행시를 속으로 한없이 노여워하고 미워하였다 만약 사내라면 그놈을 다구지게 해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간밤에 달려들어 말리지도 못하고 변이 일어난 줄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피해간 비겁한 행동을 그지없이 뉘우치기도 하였다 반드시 태인과 남편 만손의 사이에 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여서가 아니라 참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서울집의 처지를 측은히 여겨서였다 그러나 의로할 말을 몰라 다만 콧물을 들이키면서 일상 지어보고 싶던 서울집의 고운 손을 큰 소나기에 징그시 지어볼 뿐이었다 형태는 불악스러운 고집에 겉으로는 부드러운 낯을 지니나 속으로는 심화가 솟아올라 그 어느 때나 술기의 눈알을 불깨불 드리고는 장거리에서 진종이를 보내곤 하였다 옆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눈치와 소문을 유하게 깔아버리고는 배포 유하게 거들거렸다 화풀이로 면장운동에 마음을 돌리는 수밖에 없어서 술집에서 장구장을 데리고 국리와 책동에 해가는 줄을 몰랐다 장구장은 기왕에 구장으로 있다가 체면장이 들어서자 떨어진 축이어서 형태가 면장을 하게 되면 다시 구장으로 들어앉자는 것이 그의 원이었고 두 사람이 공모하는 뜻도 거기에 있었다 원래 면장운동은 가주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의 행태에 책모하여 오던 바였다 박달남으로 하여 돈을 벌게 되자 마을에서 낯이 높아진 것이 그 원을 품게 한 근본 원인이었고 면장이 되면 운마을과 뒷마을에 있는 소유의 전답에 유리하도록 마을 사람들의 부역을 내서 길과 도랑을 고쳐내겠다는 것이 둘째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절실한 원인은 체면장에 대한 감정이었으니 전에 역군을 다녔던 형태가 지벌이 났다고 체면장에게서 은근히 멸시를 받고 있는 것과 아들 재수가 체면장의 아들 학구보다 재물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불쾌히 여기는 편협심에서 오는 것이었다 부전자전으로 자기가 그를 탐탁하게 못 빼온 까닭으로 자식도 그렇게 둔재인가 하여 뒤치송할 재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가 단지 재주가 부실한 탓으로 춘천고등보통학교도 7년 만에야 간신히 마치고 나오게 된 것을 형태는 부끄러워하고 한하게 여겼다 한편 체면장의 아들 학구는 재수와 동갑으로 한 해의 보통학교를 마쳤으나 서울 가서 웃학교를 마치고는 전문학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선비와 역군의 집안의 차이를 실제로 눈앞에 보는 것 같아서 형태로서는 마음이 괴로웠다 체면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식 하나만을 바라고 그에게 정성을 다 바쳤다 면마직이 안 되는 땅까지 팔아버렸고 그 후에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면장의 자리를 눅진히 보존해 가는 것은 온전히 자식 때문이었다 학구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비벼 나갈 생각이었다 그런 점으로서 형태와는 드러나게 대립이 되어도 하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다 참으로 무서운 체면장의 비밀을 형태는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었다 학비의 보충을 위하여 해계원과 짜고 여러 번째 장부를 고치고 공금에 손을 댄 것이었다 면장 운동에 뜻을 둔 때부터 형태는 면장의 흠을 모조리 찾아내려고 하던 판에 해계원을 감쪽같이 배수하여 그에게 공금 행령의 비밀을 샅샅이 들추어대었던 것이다 그런 눈치를 알아채었는지 어쨌는지 체면장은 모든 것을 모르는 채 다만 학구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를 목표로 시치미를 떼는 것이었으나 형태는 형태로서 내 속을 다 뽑아지고 있다는 듯한 거만한 배짱으로 모든 수단이 다 틀리면 그 뽑아진 비밀을 마지막 술책으로 쓰리라고 음특하게 벼르고 있었다 하기는 그는 벌써 체면장이 좀 채 속히 물러앉지 않을 줄을 짐작하고 이번 읍래길에서도 군수에게 공금의 비밀을 약간 기띔하고 온 터였다 군수는 기회를 보아서 내막을 철저히 조사시켜 폭로시킨 후 적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언약하였다 군수를 그만큼까지 흐리기에는 상당히 물째도 들었으니 이번 길만 하여도 꿀과 버섯의 선사뿐이 아니라 실상은 논 한자리까지 땀몰래 팔았던 것이다 군수의 일상원이 일등명기를 앞에 놓고 은주전자 은잔으로 맑은 국화주를 마시는 운치였다 일등명기야 형태의 수환으로도 어쩌는 수 없는 것이었으나 은주전자 은잔쯤은 그의 힘으로 좋기 잘하는 것이어서 이번 기회에 수백금을 들여 실속 있는 한 쌍을 갖추어 준 것이었다 군수가 사양치 않은 것은 물론이며 그에게 여러 번째 미끼를 흐뭇이 들여넣고 이제는 다만 속한 결과를 기다리게만 되었다 평생 원을 풀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미끼의 희생쯤은 그에게는 보잘것 없이 허름한 것이었다 군수의 인품을 믿고 있는 것만큼 조만간 뜻대로의 결과가 올 것이 확실은 하였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이 속하였으면 하고 마음은 늘 초조하였다 더구나 가정에 변이 생긴 후로는 어떠한 희생을 내서라도 기어의 뜻을 이루어야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의 몇 분의 하나라도 설치가 될 것이요 지금까지 애써온 보람도 있을 것이며 맺힌 마음의 짐도 넌지시 풀어 부끄러운 집안의 변계도 잊어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더욱 초조하였다 술집에 자리를 잡고 허구한 날 거나하여서 충혈된 눈을 혐상굳게 굴리곤 하였다 장날 저녁이었다 형태는 영올레 골방에서 구장과 잔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체면장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주석을 이용하여 마음을 떠보고 싸움을 거는 것이 요 사이의 형태여서 장날과 평일도 헤아리지 않았다 실상은 요 사이 장구장을 통하여 혹은 직접으로 그의 비밀을 한두 사람씩에게 차차 전포시키는 중이었다 민심을 소란케 하여 그를 배반하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체면장은 굳이 안 올 리가 없으며 불과 두어 번 잔이 돌았을 때 형태는 차차 말을 풀어내기 시작하였다 정사야 얼마나 골몰한가 덕태계단 이렇게 술 잘 먹고 돈 잘 쓰고 태평하게 지내내만 돈 잘 쓴다는 말과 은근히 관련시키려는 듯이 학교 공부 잘하나 들으니 한다 하는 사상가라지 채씨 집안에야 인물이고 말고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 같지만 주인이 무언히 할 때 단단히 단속하지 않으면 까딱하다 큰일 날이 푸른 시절에는 물들기도 쉽고 저지르기도 쉬운 법이요 더구나 이게 무서운 시절 아닌가 어련하겠나만 사기는 동무 주의하라고 신신 당부해 주게 비꼬는 말인지 동정하는 말인지 속뜻을 할 수 없어 채면장은 대답할 바를 몰랐다 장구장과의 틈에 끼어 얼빙빙할 뿐이었다 다 아는 형편에 뒤처성하기 얼마나 어렵겠소만 면장 이건 기속말인데 사정도 딱하게 되었소 은근한 말눈치에 원이 벙벙하여 있을 때 장구장은 입을 가까이 가져오며 짜장 기속말로 무서운 것을 짓거렸다 미안한 말 같지만 사직을 하려거든 지금이 차라리 적당한 시기인가 하오 더 끌다가는 큰 봉변할 것 같으니 말이요 채면장은 뜨끔도 하였거니와 벼랑간 홍두깨같이 불쑥 내미는 불쾌한 말투에 관잔놀이에 피가 바짝 솟아오르며 몸이 화끈 달았다 무슨 소리요? 단 한마디 짧게 퉁명스럽게 내소았다 노여워할 것이 아닌 것이 지금은 벌써 공연의 비밀이 되었소 거리의 사람뿐이 아니라 멀리 음내까지도 알려져서 면내에서 모모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론이 자자한 판이요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이요 면장은 모르는 결에 얼굴이 불끈 달며 어성이 높아졌다 구장은 반대로 이번에는 목소리는 낮추었으나 그러나 다음 마디는 청근의 무게가 있는 것이었다 아마도 윤해 계원의 입에서 말이 난 모양이요 세상에서 누구를 믿겠소 붉어졌던 면장의 낯은 금시에 새파랗게 질리며 입이 굳어지고 빨문이 막혔다 형태와 구장은 듬짓이 침묵하고 던진 말의 효과를 가늠보고 있는 듯이 눈길을 아래로 향하였다 불쾌한 침묵이었으나 그러나 면장은 즉시 침착을 회복하고 낯빛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설레지 않는 그의 어조는 막혔던 방안의 공기를 다시 풀어버렸다 그만하면 말뜻을 알겠네만 과히 염려들 할 것은 없네 일이라는 것이 나구부하야 옳고 그런 것을 시비할 수 있는 것이지 부질없이 소문에 사로잡힐 것은 아니야 난 나로서 충분히 내 각오가 있으니 염려들은 말게 밉살스러우리만큼 침착한 어조는 도리어 반감을 도두었다 형태의 말 속에는 확실히 은근한 뼈가 숨어있었다 각오라니 무슨 각오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이 크게 되면 낭패가 아닌가 들으니 읍에서는 군수도 시의 출장 와서 조사를 하리라는 소문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욕이 돌아올지 헤아릴 수나 있나 일이 터지기 전에 취할 적당한 방책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르는 말이 아닌가 마디마디 꼭꼭 파가 되는 말에 면장은 화가 버럭나서 드디어 고성대갈 호통을 하였다 이르는 말이고 무엇이고 다 그만둬 그 속 다 알고 그 흉게 니 모르리 군수를 끼고 책동하는 줄도 다 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어디 할 대로 해봐라 무엇을 믿고 큰 소린구 해보고 말고 나중에 뉘우치지나 말게 벌써 피차에 감출 것이 없어 속득과 싸움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뉘우칠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 무슨 술책을 써서든지 할 대로 해봐라 면장은 붉은 낯에 입술은 푸르면서 욕신이 부르르 떨렸다 이 사람 어둡기도 하다 일이 벌써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큰 소리만 탕탕 하니 고얀 것들 이러자고 사람을 불러냈어? 같지 않은 것 같들 차려진 술잔을 밀쳐버리고 면장은 성큼 자리를 일어섰다 형태는 유둘유둘한 웃음소리가 터지자 참을 수 없는 노염에 술상을 발로 차버리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통쾌하다는 듯이 계획은 거의 다 성사되었다는 듯이 형태는 눈초리를 지그시 주름잡고 구장을 바라보면서 한바탕 웃음을 쳤다 면장 운동에는 차차 성공하여 가는 형태지만 속은 늘 심화가 나고 찌뿌둥하여서 변개가 있은 후로는 아직 한 번도 서울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큰 집이 아니면 거리에서 밤을 지내오는 것이었다 은근히 기뻐하는 것은 큰댁이어서 아들이 알아놓은 것을 보면 뼈가 아프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을 한 귀에 삼아 한편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에 애쓰고 밖에 나가서는 일방 알아놓은 서울집에 치성을 들이기가 날마다의 행사였다 속히 일어나라는 치성이 아니라 그대로 슬며시 가버리라는 치성이었다 밤이 어둑어둑만 해지면 남편 몰래 새홍에 매를 짓고 빨간 물을 떠 가지고는 뒷동산 고목나무 아래나 선앙숲이나 개울가에 나가서 염라 대왕에게 손을 모으고 비는 것이었다 산귀신, 물귀신, 귀신의 이름을 모조리 해오며 치마통에 만들어 넣었던 손각실을 불에도 사르고 물에도 띄우고 땅에 묶고하여 은근히 서울집의 앞길을 저주하였다 원래 강릉집 때부터 치성을 즐겨하여 강릉집이 기어이 실족이 된 것은 온전히 치성덕이라고 생각하였다 서울집이 오면서부터는 더욱 시임하여서 어떤 때에는 50리나 되는 오대산을 가서 고산 치성도 들였고 내려오던 길에 월정사에 들려 영꽃 치성도 들였다 이번에 서울집의 변개도 재수의 허물로는 돌리지 않고 치성덕으로 서울집에게로 내려진 천벌이라고 생각하였다 내친걸음의 서울집을 영영 없애달라는 것이 치성할 때마다의 절실한 원이었다 형태로서는 치성은 칠색이어서 큰 대기의 우매한 꼴을 볼 때마다 한바탕 북새를 일으키고야 말았다 재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하루아침 가만히 도망을 간 것은 여름도 한참 짙었을 때 형태의 삼중이 가지가지 일어 무덥게 지글지글 끌어오를 때였다 한편 걱정되지 않는 바도 아니었으나 차라리 한시름 놓은 것 같아서 시원도 했다 신통치도 못한 조합서기를 그만두고 멀리 가버리미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질 것이오 차차 재를 벗는 길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차라리 한시름 놓는 것 같았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불미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어느 구석에 가서 자진이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집안은 요란하게 설레고 마을을 아래 위로 훑으면서 헤매었다 주제소에 수색원까지 내고 들끓었으나 그러나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실상은 재수의 도망은 큰댁의 짓이오 계책이었던 것이다 그날 새벽 강에 나가 치성을 마친 큰댁은 아들을 속살이 제 아래까지 불러내서 등대하고 있다가 강릉서 넘어오는 첫 자동차에 태워서 앞대로 내보낸 것이었다 거리에서 차를 타면 들킬 것을 염려하여 오리끼리나 미리 나와섰던 것이다 전대 속에 알뜰히 모아두었던 큰 백여 소수의 돈을 전대째로 아들에게 주면서 마을에서 소문이 사라질 때까지 어디든지 앞대로 나가 구경 겸 어느 때까지든지 바람을 쐬라는 당부를 거듭하면서 운전수가 재촉하는 고동을 몇 번이나 울릴 때까지 차전을 붙들고 서서 눈물겨운 목소리로 서러워하였다 그러나 물론 집에 돌아와서는 그런 눈치는 까딱 보이지 않으며 집안 사람에게 휩쓸려 도리어 아들의 간 곳을 걱정하는 모양을 보였다 재수의 저지가 재물에 댄 후로 패였던 형태의 마음 한구석이 파묻힌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렇게 되면 서울집의 존재가 머릿속에 더 한층 똑똑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그대로 어느 때까지 버려두는 수밖에 별다른 처리의 방책은 없었다 한 번 흠이 든 것이니 시원히 버려볼까도 생각하였으나 도저히 할 수도 없는 노루심을 깨달았다 속살이 버덩의 일곱마지기를 팔아버린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무리 흠이 들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그에게로 쏠리는 정을 끊어버릴 수는 없었다 정이란 마치 헝클어진 실뭉치 같아서 한쪽을 끊어도 다른 쪽이 베이고 끊은 줄 알았던 줄이 다시 걸리고 하여서 하루아침에 칼로 밴 듯 시원히 끊어버릴 수 없는 노릇이었다 포악스럽게는 굴었어도 아직도 서울집에 대한 정은 줄줄 헝클어져 그의 마음 갈피에 주체스럽게 걸리고 감기는 것이었다 그 위에 세월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처음에는 살인이라도 날 것 같던 것이 차차 분이 사라졌고 봉욕에 치가 떨리고 몸이 화끈 달았던 것이 지금은 그것도 차차 식어가서 그대로 가면 가을에 찬바람이 나둘 때까지에는 분도 풀리고 마음도 제대로 가라앉을 것 같았고 일이 뜻대로 되어 면장으로나 들어앉게 되면 무서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질 듯도 하였다 다만 서울집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같이 가라앉고 회복될까 하는 것이 의심이었다 한때 실책이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이 벌어졌던 탓인지 그의 마음을 좀 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늘 밖을 그리워하는 눈치를 보아서는 마음속이 심상치 않은 것도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누운 채 얼굴과 다리의 상처에는 약국에서 가져온 고약을 바르고 일변 보약을 다려먹도록 시키기만 하고 형태는 아직 한 번도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나 서울집에 대한 의욕이 생길 때에는 불현듯이 정이 불꽃같이 타오르며 그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유연히 솟아올랐다 그럴 때에는 면장 운동보다도 오히려 더 큰 열정이 그를 송두리째 사로잡으며 서울집을 잃는다면 그까짓 면장은 얻어해 못하노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